안녕하세요. 고려대학교 4학년 센터 이종현입니다. 저의 장점은 높이를 활용한 플레이라고 생각하고요. 프로에 가서는 지금 현재의 농구 인기가 예전보다 많이 떨어져 있다고 생각해서 화려한 플레이와 멋진 플레이를 해서 예전만큼은 아니더라도 꼭 선배들과 열심히 해서 예전만큼의 인기를 되찾는 게 제 개인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. 아직 뼈가 다 안 붙은 상태이기 때문에 깁스는 풀었지만 여전히 운동을 못하고 있고 휴식 중에 있습니다. 아무래도 저희 나라에서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이 제일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. 저희 나라에서 했고 또 워낙 많은 팬분들이 응원을 와주셔서 그 응원에 또 저희가 힘을 입어서 금메달이라는 좋은 성적을 거뒀기 때문에 그리고 또 2014년 대표팀 운동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것 같고 또 좋은 추억도 많고 그래서 제일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.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팔이 길기 때문에 그 부분을 활용한 블록슛이라든지 높이를 이용한 공격이 아무래도 제 장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아무래도 제가 미들슛이 아직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더 제 장점으로 극대화시키면 지금보다 더 좋은 플레이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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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